영스츄리, 영스츄리, 영스츄리 영스츄리, 영스츄리, 영스츄리 영스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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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스츄리 매년 7월과 8월에 페르세우스 유성이 관측되는데요 2024년에는 8월 12일, 바로 오늘이죠 가장 잘 보일 거라고 합니다. 오늘 밤이 더욱 특별해졌네요. 그런데 오늘 밤이 특별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스페셜 DJ로서 영스트리트를 진행하는 첫날인데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많은 추억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특별한 여름밤이 시작되는 이곳,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스페셜 DJ 소녀시대 효연입니다. 2024년 8월 12일 월요일 영스트리트. 첫 곡은 소녀시대의 파티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페셜 DJ 소녀시대 효연입니다. 예! 오늘부터... 아, 감사해요.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제가 영스트리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 긴장 안 할 줄 알았는데 방금 느꼈어요. 저 지금 좀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과 재미난 사연 아니면 이런저런 얘기 즐겁게 나누고 싶네요. 오, 그래요. 감사하게도 지금 많은 영스 가족분들이 저를 환영해 주고 계세요. 박흥서님께서 효연님, 영스의 스페셜 DJ가 되신 걸 축하드려요. 짧을 듯 말 듯한 일주일 잘 부탁드려요. 해주셨어요. 정수영님께서 어머, 효연님 반가워요. 너무 좋아요. 아, 저도 좋아요. 이윤주님께서 혼자 야근하면서 들어요. 이번 주 저 계속 야근인데 효디랑 야근 친구 해도 되죠? 아, 너무 행복해요. 일주일 동안 귀 쫑긋해서 열심히 잘 들을게요. 해주셨어요. 네, 좋아요. 저랑 야근 친구해요. 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스 가족과 제가 함께 시간을 보낼 예정인데요. 제가 선물도 팍팍 드릴 테니까요. 참여 많이 많이 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것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기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네, 잠시 후 1부에서는요. 여러분의 일상을 소개하는 모혜영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광고 듣고 모혜영스로 다시 돌아올게요. 기다려온 소원들이 오늘로 다 이뤄졌듯이 알잖아 우리 럭킹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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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은 소원들이 오늘로 다 이뤄졌듯이 하찮아 우리 럭킹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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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순간부터 이미 아쉬운 날 세계 속으로 우선처럼 럭킹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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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여러분 모혜영스 975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운전한지 반년이 넘었는데요. 아직도 주차를 잘 못해요. 오늘 아빠 소환해서 대신 부탁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주차 만렙이 될 수 있겠죠? 스페셜 DJ 효영과 함께하는 모혜영스 첫 시간 주제는요. 내가 요즘 레벨업 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차 만렙이 되고 싶으신 9756님처럼요. 더 잘하고 싶은 거 레벨업 하고 싶은 것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은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네 루시의 개화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모혜영스 오늘 주제는 내가 요즘 레벨업 하고 싶은 것이었죠. 그 전에 저는 요즘 레벨업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너튜브도 많이 보고 하는데 바로 그건 요리예요. 갑자기 그 요리 ASMR을 듣다가 어?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뚝딱뚝딱하지? 해가지고 요리를 레벨업 하고 싶어요. 이제 시켜 먹는 거 좀 질렸나 봐요. 그럼 우리 영스 가족들은 어떤 것들을 레벨업 하고 싶은지 보내주신 사연들 만나보겠습니다. 주유정님께서 전 침착함 레벨업 시키고 싶어요. 회사 가서 일만 하면 정신도 없고 좀만 틀려도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손이 떨리고 막 그래요. 전 이번 연도 가기 전에 침착함을 레벨업 시켜야 되겠어요? 하셨어요. 아 근데 쉽지 않죠. 이게 좀 틀리잖아요. 그러면 더 긴장돼요. 이거는 모든 분야에서 똑같은 것 같은데 특히나 딱 지금 제 상황이에요. 이게 완벽할 수 없으니까 첫 시작하는 이렇게 새로 해보는 일에서는 잘하고 싶은데 실수하면 더 긴장되고 손 떨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익숙해지면 레벨업 되겠죠? 박은경님께서 요즘 부서에서 회계 업무하면서 100명이 넘는 직원들 월급도 제때 지급해줘야 되는데요. 처음이라 너무 어렵고 두렵기만 합니다. 야근하면서 하나하나 잘 배워서 레벨업 해보려고요. 맞습니다. 100명 넘는 직원분들 챙기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지금 처음이라 하셨잖아요. 긴장되는 거 100% 공감이요. 좀만 더 하면 익숙해지고 이렇게 잘 될 거예요. 네 화이팅. 그리고 이동경님께서 요가를 5년 넘게 하고 있어서 어려운 동작은 잘 따라하는데 유독 물구나무 서기만 하면 안 되고 있어요. 자꾸 겁이 나지만 레벨업 할 수 있게 노력할 거예요. 화이팅! 5년 넘게 하면 정말 엄청 잘하실 텐데 그 본인이 겁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필라테스를 하는데 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물구나무 서기해요. 넘어지면 넘어지라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넘어지면 뭐 겁나서 그렇지 넘어지면 그렇게 다 아프진 않더라고요. 한번 할 수 있다 눈 딱 감고 해보세요. 화이팅! 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영스 가족들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노래 듣는 동안 내가 요즘 레벨업 하고 싶은 것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시아라의 레벨업 5, 4, 3, 2, 1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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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아라의 레벨업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까요? 최수아님께서 저는 늦게 자전거를 배우고 있어요. 어릴 때 무서워서 안 배웠는데 요즘 갑자기 타봐야겠다 용기가 생겨서 친오빠랑 공원에서 연습을 하고 있네요 하셨어요. 오 이게 좀 커서 자전거 배우는 게 원래 쉽지 않다고는 들었는데 지금 용기 났을 때 배우는 거 도전하는 거 전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내 친오빠랑 친오빠가 가르쳐주면 둘이 싸우진 않겠지? 다투지 마요.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그지? 근데 무섭다고 오늘 하루 했다가 포기하지 말고 오늘하고 내일하고 내일 모레 하면 분명 혼자 탈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네, 윤지혜님께서 한국어 말고 외국어 하나는 좀 해보고 싶어서 일본어 배우는데 아무리 해도 머릿속에 지우개가 사는지 아무리 깜지로 외워도 오늘 배운 거 내일 까먹고 그래요. 쇼디는 일본 활동할 때 일본어 가사 어떻게 외웠나요? 그쵸? 그 마음 100% 공감합니다. 일본어 가사로 노래할 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계속 입에 붓게 계속 계속 했죠. 근데 언어란 게 참 계속 계속 쓰지 않으면 다음날 잃어버리고 한 살 한 살 들수록 그 시간이 더 짧아지잖아요. 참 슬프네요. 그래도 한 단어라도 계속 계속 읊으면서 이게 또 좋은 방법이 옆 사람한테 사용하는 방법이래요. 그렇게 해서 잃어버리지 말고 더 발전하길 바래요. 이서영님께서 저는 수영을 잘하고 싶어요. 짝사랑하는 팀장님이 수영이 취미라 매일 퇴근 후 수영 가시는데 저도 팀장님께 잘 보이려고 수영 배우고 있습니다. 아 근데 어쩜 실력이 이리도 안 늘까요? 정말 인어공주처럼 수영 잘하고 싶어요. 유유 해주셨는데요. 왜요? 수영 잘해서 짝사랑하는 팀장님께 잘 보이려고요. 인어처럼 예쁘게 해서 저도 근데 수영을 한두 번 배워봤나 잘 못하는데 물놀이 갔을 때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이제 뜨고 뭐 자유형 흉내도 되고 하더라고요. 이게 계속 하면 인어공주처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그 팀장님께 물어봐요. 저 수영 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좋잖아. 좋네. 그래 좋아요. 그렇게 해봐요. 네.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모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모헤영스 만나봤고요. 이어서 효연데이 2부는요. 뿌려영스로 함께합니다. 퀴즈 주제는 바로바로 저 효연이고요. 저에 대한 퀴즈를 마치신 분들께는 선물 제가 팍팍 뿌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손담비의 퀸 It's so sorry 잘 듣고 잠시만 여기 멈춰 숨가풀 돌아 달려왔던 우리 Just a second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오늘 Take a second 잠깐 아주 잠깐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들이 맘껏 스무시게 좀 내린듯이 느껴지더라도 Just a second Don't you for a minute 오늘 Take a second 잠깐 아주 잠깐 내 맘이 원하는 게 first 다른 소리들은 Second Wait a second It's gonna take a second So late And take a second Wait a second It's gonna take a second So late And take a second Youngstreet 저는 스페셜 DJ 효연입니다. DJ 취향을 마치면 선물을 드립니다. 효연의 취향도 알 수 있고 선물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 타임 무려 0 스페셜 DJ 소녀시대 효연과 함께하는 영스트리트 2부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영스 가족들과 제가 알콩달콩 노는 효연 데이인데요. 첫 번째 코너는 바로 뿌려 영스입니다. 제목처럼 선물을 팍팍 나눠드리는 시간이에요. 선물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밸런스 게임의 두 개의 보기 중에서 제가 어떤 보기를 선택할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제 취향을 모두 맞힌 분들 중에서도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도전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 나갑니다. 네 DJ 효연이 워료병에 시달리는 영스 가족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야식 메뉴는 둘 중 무엇일까요? 1번 마라탕 2번 떡볶이 음 나는 골랐어요. 네 과연 저는 둘 중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추리해서 지금 바로바로 보내주세요. 골라봐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뿌려 영스 첫 번째 질문은 DJ 효연이 워료병에 시달리는 영스 가족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야식 메뉴는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8974님께서 효연님은 저랑 동갑이니까 떡볶이가 아닐까 싶네요. 음 친구 글쎄 박혜은님께서 1번 마라탕 효디 마라탕 사주세요. 마라탕탕 후루 후루 저는 과연 어떤 야식을 선택했을까요? 저의 선택은 갑니다. 바로 바로바로바로 1번 마라탕탕 후루 후루 마라탕이었어요. 제가 이걸 고른 이유는 최근에 정말 야식으로 제가 떡볶이도 먹어봤고 마라탕도 먹어봤는데 저 떡볶이도 되게 좋아하는데 떡볶이 먹었을 때 약간 속이 부딪혔어요. 약간 밀가루 피자 먹으면 속이 부딪히는 것처럼 속이 부딪혔고 마라탕은 그렇다고 괜찮은 건 아니야. 속에 쓰렸어요. 부딪퀸가보단 쓰는 게 낫다 해서 마라탕을 골랐어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마라탕은 기름 많고 해서 그건 효연 안 먹겠지 했을 텐데 요즘 정말 딱 마라탕하고 떡볶이에 너무 꽂혀있어요. 저의 취향을 마친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영스트리트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 확인해 주세요. 5371님께서 아니 아니 그냥 효디가 내 취향인데 뭐가요? 아 라디오 진행이? 그래요? 좋네요. 이 얘기를 딱 첫날에 들으니까 너무 힘이 나는데요. 고마워요. 2186님께서 설마 마라 떡볶이? 아 근데 대박이다. 저 마라 떡볶이는 근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 마라 떡볶이 맛있다고 하던데 그래 오늘 안 돼. 나 살 빼야 돼. 내일 아침에 먹어야 되겠다. 네 정영님께서 지난 주말 아주 맵다는 떡볶이를 주문해서 먹었는데요. 주말 내내 배가 아팠어요. 효연님은 마라 떡볶이 로제 떡볶이 아니면 밀떡인지 쌀떡인지 궁금해요. 저는 클래식 뭐가 클래식이야? 저는 기본을 좋아해요. 그냥 떡볶이 근데 밀떡 쌀떡 항상 그게 매번 주문할 때 그게 고민이야. 근데 아 지금도 뭐가 좋아? 나 밀떡이요. 둘 다 좋아요. 그렇게 이렇게 뭐야 야식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이제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반려견들과 살고 있는데요. 바바라, 비너스, 베일리 이렇게 세 마리랑 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해 볼게요. 만일 반려견들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말할 수 있다면 저는 무엇을 듣고 싶을까요? 1번 좋아하는 것 2번 싫어하는 것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중 제가 듣고 싶은 거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지금 보여주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래요. 저는 선택했어요. 과연 제가 둘 중에 무엇을 선택했을지 정해서 보내주세요. 번호만 보내주셔도 되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듣고 올게요. 콜드와 크러쉬가 함께 부른 Your dog loves you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뿌려영스 두 번째 질문이 반려견에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중 하나만 들을 수 있다면 이었는데요. 1390님께서 1번 좋아하는 거 우리 바바라 비너스 베일리가 좋아하는 건 뭘까요? 했어요. 우리 바바라 비너스 베일리는 아무래도 먹는 거 까까를 제일 좋아하고 산책 나가는 거 진짜 좋아해요. 네. 송하은님 2번 싫어하는 것 휴디는 배려가 큰 사람이라서 조심하고 싶어서 싫어하는 걸 알고 싶을 것 같아요. 음 하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선택을 발표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제 선택은요 바로바로바로 짠! 2번이었습니다. 2번이에요. 저는 이 생각 많이 해봤는데 싫어하는 거 불편한 거 이거 알고 싶어요. 좋아하는 거는 꼬리로 나타나거든요. 물론 무섭거나 그러면 꼬리가 들어가서 얘가 이거 무섭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지만 싫어하는 거 좀 깨림직한 거 이런 거 알면 내가 조심할 수 있잖아요. 아까 그 맞추신 분 딱 2번 맞추신 분이 딱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2번입니다. 네. 저의 취향을 맞춘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밸런스 질문 가겠습니다. 이번엔 아주아주 소중한 우리 멤버들에 관한 질문인데요. 두 개 보기 중에 하나를 매일매일 받아야 한다면 그나마 나은 것은 5호 1번 수영에게 지적받기 2번 유리에게 놀림받기 아 매일매일 둘 중 저의 선택은 아 이거 쉽지 않네 음 좋아요. 제가 둘 중에 무엇을 선택했을지 추측해서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러면 저는 소녀시대의 훗 듣고 올게요.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소녀시대 효연입니다. 이제 뿌려영스 마지막 질문 선택 발표하겠습니다. 수영에게 지적받기 대 유리에게 놀림받기 중 그나마 나은 것이었는데요. 이종훈님께서 2번 유리의 놀림 크크크 생각만 해도 놀리는 유리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해요. 크크크 아 들려서 좀 킹받아요. 권지민님 수영에게 지적받기 크크크크크 뭔가 언니의 앞날에 도움이 된다 생각해서 성질나도 듣게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어떻게 골라요 해주셨고 저는 바로 이건 좀 쉽게 골랐어요. 저의 선택은 바로바로 뭐였더라? 뭐였더라? 하나 둘 셋 짠 이거 맞나? 수영에게 지적받기 어 맞아요. 아니 유리의 이거 근데 권지민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 유리의 놀림은 쓰잘데기가 없어요. 타격감도 없고 도움되는 것도 없고 뭐 그렇고 수영의 지적은 전 지적은 이제 우리 사이에서 지적은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곧 조언이라고도 저는 제 스스로가 해석할 것 같아가지고 그 지적은 맘이 가야지 지적하는 거거든요. 정말 딱 그래서 나한테 도움된다라고 생각해서 전 지적받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뿌려영스 함께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제 취향을 전부 마친 분들이 계실까요? 그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영스트리트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 확인해주시면 되고요. 3부에서는요 MBTI의 제가 티로써 깔끔하게 선택해드리는 시간 어 티세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살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등등 최근에 결정하지 못했던 양자택일 고민들 지금 보내주세요. 제가 아주 깔끔하게 선택해드릴게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10cm의 그라데이션 너는 아무 생각 없이면 공격 없게 딴 말 우릴 위한 선호 같아 같이 걷자 언제든 어디든 노래 듣고 군뜩 오 노래 듣고 종일 오 국외 연구 여기는 영스트리트고요. 저는 스페셜 DJ 효연입니다. 스페셜 DJ 효연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소녀시대 효연이고요. 오늘은 영스트리트 3부 티 직진 인생 효연과 함께하는 티세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살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되는 양자택일의 고민들 제가 좀 깔끔하게 선택해 드릴게요. 지금 사연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예요. 그럼 영스 가족들의 첫 번째 고민 만나볼게요. 스마일리 님께서 회사 출퇴근 복장으로 반바지가 괜찮다고 규정이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아무도 안 입습니다. 제가 첫 시도를 할까요 말까요? 우선 그래요? 저의 선택은 한다. 근데 그 첫 시도가 어려운데 우선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습도도 높아졌고 너무 더웠어요. 이 근래에 바지라도 반바지로 해서 기분이라도 좋게 반바지 입고 가세요. 본인이 시작하시면 아마 그 다음 날 모두가 다 반바지 입고 출근하실 것 같아요. 다음 고민은요. 8755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야식으로 떡볶이를 먹으려고 하는데 떡볶이를 시킬까요? 라볶이를 시킬까요? 이것 좀 고민되네요. 그럼 저라면 저는 떡볶이 클래식 왜 자꾸 클래식이라 그러는 거야? 오리지널 저는 떡볶이 그 떡을 더 먹고 싶고 오뎅을 더 먹고 싶으니까 떡볶이 할래요. 이유는 뭐 없어요. 내가 좋으니까. 1491 님께서 초2 눈뚱이랑 고1 딸이 효디가 마라탕 했다고 지금 시키자고 하는데 이걸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네요. 밥 먹은 지 1시간 됐는데 하셨어요. 시키지 마! 밥 먹은 지 1시간밖에 안 됐고 솔직히 야식으로 마라탕은 저는 살짝 마라탕 사장님께서 좀 속상하실라나 좀 1시간밖에 안 됐잖아요. 속 부딪혀요. 내일 저녁으로 마라탕 갑시다. 내 말 들어요? 오케이. 최승훈 님께서 곧 퇴근해서 스트레스 풀고 싶은데 오 코인노래방 갈까요? 야구 연습장에 갈까요? 오 이거는 아주 재밌는 고민이다. 저는 오 저 코인노래방은 안 가봐가지고 전 야구 연습장 갈게요. 저 생각보다 잘 맞춰요. 잘 못 맞출 줄 알지. 알았어요. 무슨 말이야? 나 생각보다 잘 맞추는데 한 번씩 시원하게 팡팡 두들겨서 스트레스 풀고 들어가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그동안에 양자택일 고민 사연들 더더 보내주세요. 케일의 말해모해. 노래 듣고 왔습니다. 효연이 대신 선택해드리는 시간 티세요?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연 보내주셔도 좋아요. 선택하지 못한 양자택일 고민들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어서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이경훈님께서 친구가 11시 30분에 별똥별이 100개가 한 번에 쏟아진다고 구경가자고 하는데 나갈까요? 그냥 잘까요? 아 그래요? 100개나? 아 나랑 보러 갈래? 나 별 보는 거 좋아하는데 나가야죠. 100개 쏟아지는 거 언제 볼 수 있다고. 흔치 않은 건 해야 돼요. 자지마. 나가 나가. 지금 나가. 이거 듣고 나가요. 양자님께서 안경 맞추려고 하는데 뿔테를 할까요? 물테를 할까요? 오호 이런 거 고민 되겠지. 그럼 내가 골라주는 걸로 할 거예요? 나는 뿔테. 이유는 요즘 저도 뿔테가 하나 갖고 싶었거든요. 나랑 맞추자요. 네 백명선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운동이 많은데요. 클라이밍은 한 번 체험해 봤고요. 수영과 검도를 배우고 싶은데 수영을 먼저 배울까요? 검도를 먼저 배울까요? 이거는 따단 수영을 먼저 배우세요. 왜냐하면 여름이니까 물에 들어가서 좀 시원하잖아요. 근데 이거 그거 저는 그래요. 겨울에 이상하게 수영복 입는 게 부끄럽고 여름에는 수영복 입는 게 좀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덥기도 하니까 수영 배우고 약간 선선해졌다 하면 검도 배우세요. 네. 저는 배워보고 싶은 운동 배워는 봤는데 이게 스키예요. 스키인데 더 잘하고 싶은 요즘에 더 잘하고 싶은 운동이 스키예요. 그 대회가 있어요. 무슨 잘 내려오는 대회인가? 이름 까먹었어요. 잘 내려오는 대회가 있는데요. 저 그 대회 한번 나가서 좀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요. 요즘 그래서 스키요. 한은정, 한정은 님께서 저에게 지금 갓김치가 있습니다. 짜장라면인가요? 매운 볶음라면을 같이 먹어야 할까요? 오호, 그래요? 갓김치는... 아, 저는 짜장라면. 짜장라면이에요. 왠지 그 파김치, 갓김치 요런 친구 김치 같은 것들은 짜장라면입니다. 네. 18122님께서 초3아이 계약하면 장기자랑을 해야 해요. 어떤 곡이 나올까요? 에스파의 슈퍼노바 유진씨의 하우스윗 왜 이래? 하우스윗 오, 오, 어렵다. 아, 근데 아, 에스파의 슈퍼노바 한번 해봐요. 슈퍼노바 나도 그거 배워보고 싶거든. 같이 쳐봅시다. 네, 그러면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그동안에 양자택일 고민 사연들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에스파의 슈퍼노바 에스파의 슈퍼노바 듣고 왔습니다. 효연이 깔끔하게 선택해드리는 시간 티세요? 함께하고 있는데요. 박복경님께서 낮에 계속 헬스장을 다니는데 아, 너무 더워서 시간을 바꾸고 싶어요. 아침 일찍 갈까요? 아니면 저녁 늦게 갈까요? 그럼 바로 아침 일찍 가세요. 빠밤. 왜냐고. 부지런하게 느껴지잖아요. 아침 이렇게 운동하고 오면 뭔가 기분이 상쾌하거든요. 그걸 느껴보세요. 근데 제가 알기로 저녁 늦게는 이제 퇴근하고 슬슬 오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결정! 네, 구사 이사님께서 머리를 감을까요? 내일 아침에 감을까요? 출근은 7시예요. 저 참고로 여자예요. 긴 머리고요. 이거 여자분들 공감 안 한다고요? 아, 지금 감고 자? 내일 아침에 감아. 저도 자주 하는 고민이거든요. 머리 감고 자지 말고 그냥 베개 보러 까봐라? 근데 아침 7시 출근이면 전 지금 그냥 생각 있을 때 감고 아침에 5분이라도 더 좀 자고 그냥 수딱수딱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가서 감으세요. 백선희님께서 티세요 코너에 참여하고 싶어서 가입하고 처음으로 5호 사연 보내봐요. 한 시간째 운동 중인데 아주 시원하게 맥주 마시고 싶어요. 맥주 마실까요? 안 되나요? 와, 고마워요. 웰컴, 웰컴. 근데 한 시간째 운동 중인데 끝나고 맥주 엄청 시원하겠다. 그거 누가 몰라? 근데 운동한 게 좀 아깝지. 근데 시원한 거 먹고 싶어. 마셔? 나라면? 난 안 마셔! 아, 그 시원함. 아, 나 끝나고 맥주 한 잔 마셔야 되겠다. 백선희님께서 어, 하셨... 안 돼요. 지금 마시라고 했죠? 95450님께서 두 살, 다섯 살 아기 아빠입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 중인데요. 아이들은 이미 꿈나라로 갔는데 어, 식구 바로 잘까요? 아니면 와이프랑 같이 좀 게임 좀 하고 잘까요? 아, 진짜 이거 고민될 것 같아요. 하루 열심히 일하고 지금 퇴근 중이시고 어, 아이들은 딱 이때다 하고 꿈나라로 갔네. 그럼 식구 바로 잘? 아니. 그러면은 이런 생각 했을 때 와이프가 좀 마음 한구석에 지금 생각이 나시는 거잖아요. 날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게임 좀 하다가 아니면 게임하면 좀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살짝 얘기 좀 맥주 마셔? 제가 맥주에 꽂혔나봐요. 어, 물 한 잔 하시고 대화 좀 나누고 오늘 뭐, 뭐 했어? 이런 간단한 대화라도 서로 칭찬 좀 해주시고 꿈나라로 가세요. 네. 구기언님께서 효디, 다음 달에 엄마 칠순이신데요. 돈다발 같은 걸 그런 걸 준비할까요? 아니면 그냥 꽃다발이 나을지 너무 고민되네요. 아, 이거 다음 달이 어머니 칠순이시라고요. 그러면 뭘 드려야 되겠어요? 꽃다발 주세요! 아니, 꽃다발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돈다발이요, 돈다발. 잘못 말했어요. 돈다발 드려야죠. 돈이 아니게 아니면 그 위에 살짝 꽃으로 데코해서 가까이 내 몸 쪽으로 왔을 때 어머, 이게 웬걸? 주황색이 가득하네?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엔 돈다발이요. 어머니는 그걸 바라실 거예요. 네. 이렇게 제가 시원시원하게 선택을 해드렸고요.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디스 사운드의 토킹터 디스 사운드의 토킹터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소녀시대 효연이고요. 5644님께서 급해요! 여수 여행 중인데요. 늦은 저녁으로 먹으려고 회를 포장했어요. 근데 쌈, 채소가 안 들어있는데 그냥 먹을까요? 아니면 쌈, 채소 사올까요? 지금 당장 사와요. 저는 말보단 행동 쌈 없으면 좀 속상해. 바로 와서 쌈 없으면 쌈, 채소 사러 가야죠. 이왕 먹는 거 맛있게 먹는 게 좋잖아요. 맛있게 사와서 맛있게 드세요. 네. 이렇게 5643님 사연까지 선택을 해드렸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 4부에서는요. 퀴즈와 함께 여러분에게 선물을 팡팡 쏘는 영스 지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전 4부로 돌아올게요. 버스커버스커의 첫사랑 너와 함께 말하고 싶어 있을 때 짧게만한 시간에 아쉬운 맘에 너에게 기대 품에 기대 미성차될 때 긴 여름 시작 뒤 스쳐가는 더운 공기 속에 물든 밤 이봐요. 아쉽기만 해 널 보고 있을 때 모두 시간 멈췄으면 하는 여름밤 이봐요.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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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영스트리트 저는 스페셜 DJ 효연입니다. 선물요정 효연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마구마구 드립니다. 퀴즈와 함께 찾아온 영스 지니 퀴즈로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싹 사라지게 만드는 시간 영스 지니입니다. 선물 받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제가 매일매일 간단한 퀴즈를 내드릴 건데요. 그 퀴즈를 마치고 선물을 타가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퀴즈 갈게요. 네 소녀시대의 대표곡 중 하나인 소원을 말해봐 이 노래 가사엔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가 등장하는데요. 한국 전래동화에서도 지니처럼 소원을 들어주는 이 분이 있습니다. 바로 산신령님이시죠.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연못에 이것을 빠뜨린 나무꾼이 산신령을 만나 큰 선물을 받게 되는 전래동화가 있는데요. 이때 나무꾼이 빠뜨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도끼 2번 미끼 3번 삼시세끼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보기만 써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퀴즈와 함께 선물을 마구 나눠드리는 영스지니 첫 번째 퀴즈는 나무꾼이 연못에 빠뜨렸던 물건이었는데요. 1번 도끼 2번 미끼 3번 샘시세끼 중 정답은 바로바로 1번 도끼였습니다. 참 이번 문제는 좀 살짝 쉬웠죠. 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축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당첨자는 방송이 끝난 후에 영스트리트 홈페이지 선곡표 확인해주세요. 7911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9살 첼시야라고 해요. 정답은 도끼예요. 저 효연언니 백선생에서 봤어요. 아 그래요? 내가 백선생을 언제 나갔더라. 아 장사천재 백사장 을 말하는 걸까? 9살이니까 내가 예전에 백선생 거기서 봤구나. 내가 뭐하고 있었을까? 어쨌든 반가워요. 정답이에요. 주유정님 오키도키요. 탈락. 네. 이제 다음 퀴즈 나갑니다.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는 알쓰. 이 용어는 알콜 쓰레기의 줄임말로 소녀시대 태연씨가 만든 줄임말인데요.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요즘 MZ들이 사용하는 신조어로 쉽 살 재빙 이라는 줄임말이 있다고 해요. 이 쉽 살 재빙은 어떤 말을 줄임말일까요? 1번 쉽게 살찌는 재벌집 빙수 2번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음 뜨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알겠죠? 아 모르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겠다. 아니 보내주세요. 정답 받는 동안 제가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거북이의 빙고 거북이의 빙고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들으니까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제가 너무 이 가사 좋아하거든요. 네 영스지니 이번 퀴즈는 10살 재빙은 어떤 말의 줄임말일까요? 였는데요. 정답은 바로바로 2번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였습니다. 네 좀 전에 들으신 거북이의 빙고 가사를 줄인 거였죠.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축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당첨자는 방송이 끝난 후에 영스트리트 홈페이지 선곡표 확인해 주세요. 3215님 3215님 2번 빙고 노래 틀어주셔서 와이프 춤사위에 지금 차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상상이 돼요. 지금 저도 너무 신났거든요. 신순희님께서 2번 그래서 오늘도 쉽지 않게 어렵게 하루를 보내고 왔어요. 쉽게 벌고 즐겁게 힘들고 싶어요. 쉽게 벌고 즐겁게 힘들고 싶어요. 그렇죠. 누구나 바라는 거죠. 0927님께서 오늘 계속 효디가 퀴즈 냈으니까 저도 낼게요. 그래요? 내 또 출은 뭐의 줄임말일까요? 내일 또 출근해. 맞죠. 너무 쉽잖아. 내가 이것도 못 맞출까 봐. 빙고 다음 거 이렇게 신조어도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퀴즈 나가겠습니다. 소년시대의 노래 미스터 택시 서울, 도쿄, 런던, 뉴욕 이렇게 도시 이름을 말하면서 시작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채소장수가 싫어하는 도시는 어디일까요? 이거 논센스 퀴즈고요. 주관식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바로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저희는 그러면 노래 듣고 올게요. 흰의 시든 꽃에 물을 주듯 흰의 시든 꽃에 물을 주듯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영스진이 마지막 퀴즈는 넌센스 퀴즈였는데요. 채소장수가 싫어하는 도시는 이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바로바로바로 시드니 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임지현님께서 시드니 얼마 전에 시드니 다녀왔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그치만 귀여운 코카를 봐서 너무 행복했어요. 효리 코카 닮은 것 같기도 해요. 코카가 뭐지? 코카가 캥거루인가? 귀여운 건가? 코카 귀여운 거라고 생각하고 나 집 가면서 찾아볼 거예요. 지연씨 네 이윤준님께서 효연씨 인천 살잖아요.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반대말은 바로 인천 뒷바다. 뭐예요? 알려줘야지요. 모르겠어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와서 답도 더 생각해서 알려줄게요.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소녀시대 효연이고요. 광고 전에 깜짝으로 내드렸던 논센스 퀴즈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은? 아 진짜 웃겨요. 인천 엄마다! 라고 합니다. 인천 앞바다니까 엄마다. 와 재밌어요. 이렇게 여러분과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오 그래요.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스페셜 DJ 첫날이었는데요. 처음엔 살짝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수하면 어쩔까 실수 조금 하면 더 긴장되고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음악 한 곡 한 곡 들을수록 긴장도 풀리고 여러분들 사연 읽으면서 재밌고 해서 시간이 또 어떻게 간지 모르는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53390님께서 효디 효디 라디오 진행 너무 잘하잖아요. 듣기 편하고 너무 좋아요. 어 정말요? 너무 나도 듣기 좋다. 고마워요. 7446님이 효연님 정말 귀여우시네요. 빠져든다. 진짜 그래요? 4898님께서 11시 30분 별똥쇼가 별똥쇼가 별똥별쇼가 펼쳐진다고 해서 바다에 가고 있어요. 밤바다예요. 월요일 시들시들한 피곤한 하루였지만 마무리는 언니 덕분에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효연 언니도 따스한 하루로 마무리하세요. 해주셨어요. 음 고마워요.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모두 감사드리고요. 끝곡으로 안녕 바다에 별빛이 내린다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 가볼게요. 사랑하던 사람들 품으로 그 밤의 그 밤 지나간 추억의 따스한 위로 그 밤의 그 밤 어머니의 주름 그 사이로 그 밤의 그 밤 그 밤의 그 밤 따뜻한 별빛이 내린다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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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